안녕하십니까. 전우세 부동산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경복대학교 북문쪽의 로디오프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대경비라는 곳입니다. 120만원에 의해서 금액이 상당히 착합니다. 착하기 때문에 완전 너무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보실 수 있고 창문이 나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가 조금 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남양으로 이렇게 베란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경온름이었습니다. 삼격동 경복대학교 북문 로디오프 거리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